인겨멘! 로블럭스! 리아야. 리아야. 넌 학교 안 가니? 저는 오늘 학교를 안 가기로 다짐했어요. 왜? 왜냐면 늦잠을 잤거든요. 그래서 그냥 안 가기로 결심했어요. 커서 뭐가 될라 그러니? 커서! 커서 뭐가.. 뭐가 될라고! 커서! 로블럭스 유튜브 할 거예요! 이게 뭔 소리야? 정말 큰일 났어요. 우리 동네에 아주 큰일이 났다고요. 큰일이 났다고? 우리 동네에? 너 근데 그 머리에 그거 뭐야? 응? 아빠. 저 오늘부터 고양이 하기로 했어요. 고양이 하기로 했다고? 네. 저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에요. 고양이는 말 못해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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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. 그래서.. 그래서 고양이 분장을 했다고? 뭐래? 못 알아듣겠어. 거기다 왔다. 응. 나 박스 갖고 싶어요. 박스? 박스? 응. 갑자기 고양이.. 상자 상자 박스 박스. 어 그치. 고양이들이 박스를 좋아하긴 하지. 고양이들이 막 박스 들어가서 이렇게 자잖아. 그래도 박스를 갖고 싶구나. 네. 그러니까 박스 사주세요. 박스?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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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줄 거예요? 박스를 꼭 사줘야 돼? 택배 오면은 박스 오잖아. 그거 쓰면 되잖아. 야! 무슨 박스야 박스! 어? 그 박스 가지고 뭐한다고 그거 박스를 사달래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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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. 기다려봐. 아.. 박스를 사달래. 톤 아깝게. 내가 어제 택배 온거.. 아.. 여기있네 여기있네. 이거 주면 되겠다. 나나나안.. 자자자자. 박스 짜잔! 아! 어.. 박스다. 어. 이거 말한 거지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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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.. 아니 서럽게 우는 게 이 박스가 아닌가봐요. 아.. 아.. 왜..왜 그러는데 이 박스가 아니라고? 박스가 두 개가 필요하니? 일로 와봐 일로와봐. 자 짜잔 어제 아빠가 택배를 많이 시켜서 박스가 많이 남았어 너 가져 이거 원한거지? 아니 왜 그러는데 얘가 왜 그런데 야 말해봐 우리 딸 말해봐 이런 하찮은 박스 따윈 갖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안 가져 아빠 얼굴 보고 말해봐 아빠 얼굴 보고 말해봐 나는 아주 비싼 레전더리 박스를 원한다고요 도대체 레전더리 박스가 뭐 달라 이거랑? 달라 완전 달라 우리는 달라 완전 달라 이런 허접한 이런 박스가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박스는 진짜 진짜 비싼 왕 뽑기 박스라고요 아 그래? 친구들이 너한테 뭐 보여줬구나 아 진짜 알았어 어딨는데 그거 안내해봐 말 중앙에 있어요 말 중앙에 그런게 있다고 구독 그 박스는 어? 폐지 이렇게 주우면은 많아지는데 꼭 사야될까? 아아 입양화소에서 레전더리 아이템은 다 좋은거에요 어 알았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? 근데 좀 특별한 박스인가보다 뭐 되게 특이하게 생기고 황금색으로 칠해져있고 그치 그런건가봐? 여기에 보자보자 이 안락함 이게 박스지 이게 레전더리 템? 이게 레전더리 템? 그냥 그냥 양념테이프로 앞에 붙이고 사인펜으로 동그랗게 두 그릇 칠한 다음에 가위로 오려가지고 만든 그냥 박스 자동차 같은데 아빠 재질이 뭐든 상관없어요 대급이 레전더리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박스인거에요 박스정에서도 최고급 박스인거라구요 이걸 돈주고 사야된다고? 돈 올리면은 말이 안되는게 박스에다가 구찌로고 박아 놓으면 명품이라는거잖아요 그치 아빠 그럼 구찌박스도 사주세요 알아서 한번 뽑아볼게 이 박스를 얻기위해선 이 박스를 얻기위해선 한번당 500달러 그리고 확률은 4%밖에 안된다고? 돈 아까워 이 박스말고 작은 박스에서도 나올수도 있자 돈 아까워 뽑아볼게 나올수도 있잖아 한번에 나올거야 한번에 근데 박스보다 이게 더 좋다 이거 가질래 그냥? 이건 고무로 받는거야 그건 종이로 받는거고 박스 박스박스 고양이는 박스를 좋아해 리아야 아빠 걱정하지마세요 제가 주먹으로 해결하고 올게요 간다 Problem ласт 박스보다 이겨서 좋다 아니야 아빠 박스가 더 좋아요 레전드리 뽑아주세요 이 선물상자가 더 좋아보이는데 저 박스보다 근데 저 종이박스는 진짜 안나오네 아빠 그렇게 후후 까니까 그렇죠 주문을 외우면서 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레전드리인데 오케이 주문 외워볼게 아살롬알레이쿡 아살롬알레이쿡 어 어 뭐지 UFO다 UFO다 UFO만 던지기다 이거 패단 다 던지는 거잖아 이렇게 물어와라 좋아하네 되게 마법의 주먹은 몸에 시치네 제가 줘 드릴게요 마법의 주먹은 알았어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어때 고파요 니가 한번 그러면 한번 뽑아봐 마법의 주문을 모르시네 자 하나씩 줄게 한번 너네들이 뽑아봐 아 내가 뽑으면 안되는데? 잘보세요 마법의 주문이라는건요 노래가 함께 해야되요 어 한번 해봐 해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? 아니 한번 해봐 마법의 선물로 레즈드리 넣어주세요 자 이제 뽑아볼게요 뽑아봐 뽑아봅니다 넣어주세요 상자님 종이상자 오케이 그럼 나와 나다 태오리 상자까기 나와라 감자가 나왔네 귀여운 감자다 아아 진짜 나는 감자다 나는 멋있는 감자다 아 왜 안나와? 미우야 니가 한 개만 껴봐 한 번 품 없는데? 알았어요 내가 줬잖아 내가 줬어 아까 줬어 열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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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었어? 오케이 나와라! 작은 선물 나와라! 나와라! 아니 종이 상자에 돈을 얼마 쓰냐? 내가 그냥 만들어줄게 집에 가서 아 싫어요 커다란 선물 남아라 내가 그냥 만들어주면 안될까? 싫어요 이 정도면 내가 핸드메이드 할 수 있어 아니야 아 안나와 이거 진짜 안나오는구만 아 뭐야 이거 진짜 안나와 오케이 아버지 내가 그러면은 아 이게 그냥 상자가 아니었네요 공주에 떠있는데? 상상상자래 마법의 상자였네 마법의 상자였네 마법의 상자였네 근데 말했잖아요 그냥 상자가 아니라니까요 야 그래도 이 정도는 집에서 아... 좀 별론데? 이게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단 말이야 미호야? 그럼 이건 레전더리인걸. 가치 있지, 가치 있어. 번호판이 고양이 발바닥 모양이잖아. 귀엽잖아. 와 이거 그냥 사인펜으로 칠한 건데 아저씨한테 따주고 올게. 산타 아저씨, 장난하세요 지금? 아이 미안하다네. 이런 걸 봐라?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. 우리 딸이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어? 내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 이거 샀잖아. 어? 돈 얼마 쓴 줄 알아 오늘? 좋아요. 이런 걸 사다니 망했어. 어휴.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병원 소유의 전설 같지 않은 전설이 나왔다고 해서 뽑아봤는데요. 제가 며칠 전에 나왔던 이 전설이랑 너무 비교가 돼요. 뭐냐면 이건데 이거는 제가 뽑을 때마다 5개 나왔거든요 이거는? 한 번에? 똑같은 전설인데 너무 차이 난다. 호보보드랑 같은급이라니 정말 하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려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. 뿅. 구독. 좋아요. 바이오 안녕